반갑습니다. 이낭선TV 이홍종입니다. 제가 이낭선TV 이홍종을 하면서 행복과 국제정치, 국제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주제로 하겠다. 행복과 국제정치를 설명하겠다 했습니다. 행복과 국제정치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정치, 국제정치, 행복 같은 것을 학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결국 정치나 국제정치도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행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있네요. 칼럼입니다. 기사를 하기보다는. 결혼 50주년 부부가 들려준 행복 비결 5가지.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라. 자기 전에는 키스하라. 한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제가 가끔 줄여야 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진이 소녀가 참 예쁘죠. 1945년생이시라고 그래요. 남자분이요. 아내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젊은 날 가난의 허덕일 때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은 이보다 더 클 수도 있으니 힘내세요. 당신 아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뭐 그런 노래도 있었죠. 늘 긍정의 마음을 호주머니에 넣고서 저를 생각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격려해 주었죠. 제가 행복하면서 얘기하는 게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마음. 그런 걸 많이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일이 안 풀려 힘들어 할 때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으로 저를 북돋어 주었습니다. 한 부부가 오늘 결혼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가방 수출기업 MH 인터내셔널 창입자 박문호 회장과 부인 김혜숙 씨입니다. 박 회장은 1945년 해방둥이로 태어나 6.25 때 어머니, 누나와 함께 월남한 분입니다. 3대 독자인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마친 뒤 같은 직장에 다니던 김 씨와 결혼했습니다. 아들 둘, 딸 둘을 잘 키우며 독창적인 상품 개발로 해외시장을 개척했죠. 그 바쁜 중에도 틈만 나면 부부가 함께 사진 찍는 즐거움을 공유해 왔습니다. 기류의 인문학 등 문학기행에 동행해 시인, 작가들과 문향을 나누기도 했죠. 문향이란 말이 재밌네요. 그때마다 두 분은 늘 함께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닦았습니다. 그렇게 찍은 사진으로 책도 냈습니다. 박 회장은 2016년 출간한 포토 에세이집 4개의 무심히 넘기는 달력처럼 해마다 맞이하는 4개의 순환이지만 사랑이 있으니 늘 새롭고 또 경이롭다고 썼습니다. 봄 햇살을 뚫고 나온 여린 새순, 나뭇가지에 잠시 매달렸다 가면서도 온 세상을 담아내는 빗방울, 물 따라 바람 따라 낯선 여행을 시작하는 낙엽, 겨울 숲에 내리는 눈꽃 송이들, 이런 장면 사이에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여행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사랑이었다는 고백도 덧붙였지요. 결국 행복은 사랑이 기본이죠. 그 길을 함께 살아온 지 50년, 박 회장은 금원식 기념으로 아내에게 순금 한 양으로 만든 꽃을 선물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은 사돈 가족까지 초대해 깜짝 파티를 열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기념패도 준비했더군요. 반 백년,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두 분의 사랑, 그 큰 사랑이 우리 삶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젊은 날 우리 가족을 위해 남몰래 흘린 눈물에 감사하며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결혼 50주년을 기념하며 기념패에 쓰인 그림가 봅니다. 이게 기념패군요. 두 분의 행복한 결혼생활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비교 이럴 게 뭐 따로 있나요? 살아보니 무슨 거창한 것보다 일상의 작은 것들이 더 소중하더군요. 굳이 꼽자면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소확행이 뭐냐? 첫 번째는 매일 잠자리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손을 잡아라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들 포함해서 이건 좀 실행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가 차려진 밥상에서 반찬 투정을 하지 말라입니다. 사랑의 둘의 밥상에 마주 앉으면 무엇이든 다 맛있다는 얘기죠. 아내의 손맛에 칭찬을 아끼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의 실수를 탓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위로하라. 네 번째는 날마다 일정 거리를 손잡고 걸으며 서로를 돌아보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섯 번째 비결, 부부의 삶에 대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로 수렴됩니다. 가끔씩 시집에서 건진 시 구절 하나를 얹어서 들려주면 더욱 좋다는 조언도 곁들입니다. 가령 섬진강 시인 김용택의 참 좋은 당신을 인용하며 나에게 참 지혜로운 당신 김혜숙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는 동서고검을 간통하는 원리 같습니다. 미국 유네서타 주의 존과 이비 부부는 저는 75주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라. 자기 전에는 키스해줘라. 한 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라. 친한 친구가 되어라. 상대를 웃게 하라. 손을 잡아라. 서로에게 잘 맞춰줘라. 잡지 레드북 매거진이 소개한 행복한 부부의 비결도 이와 비슷합니다. 서로 애칭을 부르며 사랑을 표현하라. 함께 할 일을 공유하라. 부부싸움을 양가 부모에게 이리지 마라. 자녀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자주 칭찬하라. 소모적인 얘기 대신 건설적인 얘기를 하라.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기쁘게 하는 법을 터득하라. 유머를 잃지 마라. 한 가지 더 주목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 80년을 맞아 세계 최장수 부부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영국 부부는 자신들의 숨은 비결을 두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그건 바로 예스 디어입니다. 우리말로 그래 여보였습니다. 언제나 즐거이 맞장구를 쳐주는 게 가장 큰 비결이라는 거죠. 행복한 결혼은 이런 맞장구처럼 서로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해줍니다. 한민복 시인의 부부에도 나오지요. 결혼생활은 긴 상을 같이 들고 높낮이를 조절하며 보폭을 맞춰가는 가정이라고. 기운 상이 있다. 한 아름에 잡히지 않아 같이 들어야 한다. 좁은 문이 나타나면 한 사람은 등을 앞으로 걸어야 한다. 뒤로 걷는 사람은 앞으로 걷는 사람을 읽으며 걸음을 옮겨야 한다. 잠시 허리를 펴거나 굽힐 때 서로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다 온 것 같다고 먼저 탕하고 상을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 걸음의 속도도 맞춰야 한다. 한 발 또 한 발. 금슬 좋은 부부는 말투와 걸음걸이, 얼굴 표정까지 담는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의 이유로 불행하다고 했듯이 행복한 부부는 모두 사랑, 배려, 헌신이라는 덕목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지요. 오늘 금혼일을 맞은 두 부부의 표정도 닮았습니다. 67년이 되는 해운식 때는 또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박 회장은 앞으로 10년간의 일상을 매년 한 권씩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꿈 덕분에라도 지금 같은 한한 모습이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고두현 논손위원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